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드려야 돼요. 오늘도 너무 기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와, 빛값 너무 예쁘죠? 햇살도 너무 좋아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다육 풍경에 왔습니다. 다육 풍경에 왔고요. 오늘도 착한 가격의 다육이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육 군생, 군민다육도 있지만요. 끝에 뽑는 아주 저렴한 창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가장 착하고 예쁜 아이들 득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 기분 좋은 목소리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볼까요? 어떤 게 있을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애플 미인이 있습니다. 애플 미인, 사과빛으로 빛감을 준다는 애플 미인이 요런 아이로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군생, 군생이고요. 오늘도 세일 들어갑니다. 여러분, 5,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의 할인가, 할인가 얼마일까요? 할인가가 안 써있네요. 요거 할인되시는지 사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할인되는지, 아마 4,000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 보면 요렇게 자구들도 뿜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미인, 너무너무 예쁜 애플 미인, 너무 귀여운 사랑스러운 요런 얼굴로 그래서 요것도 세일 들어갈 거예요. 자막으로 가격은 넣어드릴게요. 일단 5,000원에 판매 가입니다. 얼마나 세일이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막으로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가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제가 저희 집에도 하나 유일하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거 시집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줄리아나를 소개를 보는 순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니까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명찰로, 명찰로 이렇게 꽂아 놓으신 거 요거 3두죠? 3두나 2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은 요런 얼굴이고 3두, 6,000원에 드리는데 세일합니다. 5,000원에 드려요. 와 좋죠 여러분? 요거 6,000원에 판매되는 거 5,000원에 세일을 해드립니다. 줄리아나 3두예요. 3두, 3두죠? 너무 이쁘죠? 요거 목대가 이제 길게 형성이 되면서 자구들이 정말 잘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예쁜, 예쁜 아이들이 되거든요. 너무 이쁘죠? 색감도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또 이쁜 아이가 여기 또 눈앞에, 제 앞에 있습니다. 요거이 뭐냐면 모희칸입니다. 모희칸 요거. 빗감은 요렇게 올라오는데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빗감이 올라온 거, 최고 많이 올라온 거. 요렇게 빗감이 올라와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가격도 너무 싸고. 6,000원에 할인이 될 것 같아요. 얼마로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정말 이쁩니다. 요거는 이제 색이 요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엄청 진하게 올라온다요. 정말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 제가 볼 땐 진달래색이거든요. 요거보다 더 진하게 올라오면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지금 색이 안 올라온 모습은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 뒤에 보세요. 물이 들기 전에 모습이고요. 요거는 물이 들었을 때 모습입니다. 요거보다 더 진하게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요것도 득템하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 모희칸이 있고요. 이라고 했어요. 요거. 요런은 빗감입니다. 파스텔 철화. 끝에 보시면 요렇게 피멍이, 피멍이 살짝 올라와 있고요. 철화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여기 수형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요거 만원에 판매되는 거 할인 8,000원에 드리네요. 우와 이쁘죠. 이쁩니다. 여기 생얼도 있고요. 여기 핏감 들어온 아이도 있고요. 정말 예쁘죠. 요거 무근둥이에요. 무근둥이 8,000원에. 대박 할인가로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종실버 자라고사. 원종실버 자라고사. 요거는 워낙 가격이 지금 싸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할인이 안 들어갑니다. 얼굴은 자라고사인데 원종실버 자라고사라는 이름이 붙어있고요. 물듬 요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 살짝 올라오는 거 보이시고 자구가 정말 많이 나와서 빽빽합니다. 요런 아이. 요거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요거 보세요. 이런 얼굴이에요. 요기 이만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실버 자라고사. 요기 보세요. 요렇게. 여기 자구 이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쁘죠. 요거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핑크 스텔라라는 아이예요. 자연군생이고. 가격 만원인데. 8,000원에 2,000원 할인해서 드립니다. 얼굴은 지금 꽂혀있는 아이. 아 뺄 수가 없네요. 요 앞에 있는 아이. 아이고 빽빽하게 다 들어있어요. 요거. 우와. 얼굴이 요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로망하고 비슷하기도 하긴 한데. 뒤에 좀 줄인 점점점 하는 그런 물듬. 로망은 보랏빛으로 해서. 좀 뭐죠. 반짝반짝 빛나는 빛감이거든요. 요거는 입장이 조금 비슷한데. 로망하고는 다른 아이. 다른 아이.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아이. 군생입니다. 핑크 스텔라. 요거는 만원에 판매되는 거 얼마에 드리냐면요.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에 요 아이를 득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금이 있어요. 천생연분 금입니다. 천생연분 금. 요런 아이예요. 요렇게 생긴 아이. 여기 금이 들어있고요. 이게 가격이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가격이 있는 아이. 여기 금 들어가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요. 2만원인데. 지금 16,000원. 4,000원이나 할인이 되고요. 천생연분 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아이고 빽빽해갖고. 요렇게. 요렇게 금줄 보이시나요. 가운데 금이 올라오고 있죠. 산발적인 금입니다. 빨갛게 손톱을 그리고 있네요. 요거. 요거도 이제 2만원에 판매되는 거. 4,000원이나 할인을 해드리고요. 20% 할인이 됐죠. 그 다음에 염자. 미니 염자 금입니다. 미니 염자 금. 요거는 5,000원에 드립니다. 아우. 색깔이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5,000원에 드리는 미니 염자 금. 색깔이 정말 예쁜. 이 아이를. 여러분. 들어볼게요. 요렇게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고. 색감도 예쁘고. 입장이 짤막짤막하니. 굉장히 통통한. 그런 입장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런 얼굴. 요거는 5,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작은 분에. 심어놓으시면 정말 잘 크는. 염자. 염자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스. 스페시스가. 요렇게 동글동글한 미니 종류 아이처럼. 요런 얼굴입니다. 스페시스도 할인 들어가죠. 스페시스. 볼까요. 할인가 5,000원. 할인가 5,000원입니다. 6,000원에 판매되는 거. 5,000원에 드립니다. 스페시스. 물 둔 가운데로 이렇게 피멍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요런 얼굴이에요. 이렇게 회색 그레이 빛인가요. 요게. 요 빛감에 요런 얼굴로. 이렇게 돼 있는 군생입니다. 스페시스 군생. 얼마로 드린다고요. 6,000원에 판매되는 거. 5,000원에 드리고요. 와 여기 정약 군생이 있어요. 그 귀한 정약 군생이 있는데. 이게 정약 금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우 정말 이쁘죠. 여기 너무너무. 어 금종자고요.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에. 정말 맑고 깨끗하거든요. 요거 지금 뺄 수가 없어갖고. 제가 드럭을 못 뿌려드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뻐. 너무 이쁘. 어 지금 그 입장은 통통하고 끝에 이제 핑크빛으로 살짝 점을 찍었는데. 맑고 깨끗하고 순수 그 자체네요. 와 정약 저는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제가 잘 키워본 적이 없어갖고. 어 도전하고 싶은데. 아우 이거 정말 이쁘다. 이쁘죠 여러분. 어 정약. 정약은 6,000원에. 6,000원에 군생입니다. 군생, 정약. 여러분 득템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르셀이 있어요. 마르셀이 있는데요. 저도 마르셀이 몇 번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마르셀. 지금 군생입니다. 마르셀은 이제 끝에로 해서 까만 점처럼 물에 들어주는 아이고. 굉장히 예쁜 매력있는 아이. 저희 집에도 하나 있지만. 제가 그 아이는 품고 시집 보내지 못했어요. 너무 이뻐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크는 저희 집 옥상에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굉장히 사랑스럽게 크는 마르셀 군생이요. 만원에 판매되는 거 9,000원. 1,000원 할인해서 9,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3두로 이렇게 군생으로 된 아이도 있고요. 2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정할 수 없고요. 선생님께서는 예쁜 것부터 크고 예쁜 것, 색감 예쁜 것부터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주문 주시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울금이 있습니다. 라울금. 라울금도 여기서는 판매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라울금 얼굴은 이런 얼굴이에요. 물을 좀 말리신 듯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 할인 들어갑니다. 라울금. 8,000원에 판매되는 거 1,000원 할인해서 7,000원에 드리고요.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라울금, 금줄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간 라울금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여기 자구 나온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여기 자구가 막 나와있네요. 라울금 군생입니다. 이거는 7,000원, 8,000원에 판매되는 거. 지금 7,000원에 이렇게 예쁜 라울금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온두라타입니다. 온두라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온두라타 보여드릴게요. 이런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이고요. 입장, 꼬불꼬불한 입장, 프릴 형태의 얼굴이고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죠. 이것도 할인 들어갑니다. 6,000원에 판매되는 거, 5,000원에 온두라타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온두라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큰 거, 큰 거 보세요. 이런 아이들, 온두라타 이렇게 대품도 있네요. 이거는 5,000원 목질화가 된 멋진 수형의 다육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목질화가 이렇게 염자처럼, 염자, 우주목, 그런 아이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런 목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디마디의 그 선 같은 게 있고, 끝으로, 입장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선을 그리면서 물을 들여줍니다. 이거 온두라타, 5,000원 가격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수정철화가 있는데요. 와, 수정철화 저도 참 좋아하죠. 저희 집에도 대품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데, 물듬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물듬, 물듬 너무너무 예쁜 수정철화도 오늘 할인합니다. 2만원에 판매되는 거, 1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천 남동구의 다육풍경이에요. 이것도 2만원에 판매되는 거, 3,000원이나 할인을 해드리고요. 이거 키워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생활과 같이, 이렇게 되면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요. 저기 가격 보세요. 16만원으로 써놨잖아요. 챌린저스 스토리 철화입니다. 이거 할인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1만원에 판매되는 거, 9,000원에 드리는데요. 챌린저스 스토리, 챌린저스 스토리 철화예요. 굉장히 예쁜 수영으로 엮여있습니다. 이런 물듬이에요. 이런 물듬,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져 있고요. 입장 끝이 좀 날카롭고요. 이렇게 건불깨불이 들어오고요. 이것도 철화들은 이렇게 엮인 수영이 정말 예쁘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큰 분에, 창분에 심으셔서 이렇게 지금 뒤에 보면 이렇게 엮인 모습, 이렇게 엮인 모습 있어요. 수정철하고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수정철화는 약간 동굴다고 보시면 얘는 좀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이거 챌린저스 스토리 철화가 1만원에 판매되는 거, 얼마 할인했죠? 1,000원 할인했죠? 그래서 9,000원에, 9,000원에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으시고요. 와, 원종 방울 봉랑, 금이 있습니다. 가격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지금 1만원에 드리는데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 자구도 막 나와 있고요. 이제 겨울에 이게 지금 잘 자라는 원종 방울 봉랑, 금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죠. 이 정도 사이즈에 봄 같으면 해도, 봄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몇만원, 진짜 5만원 이상 가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님도 싸게 판매를 하지만, 정말 많이 내렸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색감 보세요.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보면서, 이런 빛감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구나. 매료를 당했구나. 매료를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감 너무 예뻐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거 큽니다. 사이즈.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빛감 예쁘고, 수영도 예쁘고요. 이거 하나, 멋진 분에다가 한번 데려 놔 보세요. 그러면, 볼 때마다 아마 웃음이 날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입장도 이렇게 많이, 숱이 많네요. 그쵸? 너무 예쁘죠? 이거 만원에, 만 2천원에 판매되는 건데, 파격적으로 2천원이나 할인해갖고, 지금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에 드리고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자연 한 몸, 자연 군생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자연 군생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얼굴. 얼굴 보세요. 핑크부스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백분이 올라왔죠. 이런 거는 거의 동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름에 좀 약해요, 베리들이. 그래서 겨울에 막 크고 예쁘고, 물들고, 물 예쁘게 들어주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만원에 판매되는 거, 세상에 8천원에 드립니다. 8천원에, 핑크부스 올라온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거 만원에 판매되는 거, 자연 군생 한몸이고요. 이거는 얼마에 드리냐면, 8천원에 드립니다. 여러분, 득템하세요.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쁜 로제, 진짜 젤리로 나왔어요, 젤리. 로제 와인이라는 아이고요. 지금 25,000원에, 여러분께,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할인해갖고, 5천원이나 할인, 우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2만원에 드리네요. 25,000원에 판매되는 거. 가운데 생장점 보면, 이렇게 젤리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굉장히 묵은 아이라고 해요. 사장님께서, 이거를 보여드릴, 어, 여기 젤리 형태로 오네 있네. 이렇게 젤리,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세요? 응, 이렇게 젤리 형태로, 너무 예쁘죠? 와, 이거 가격도 좋아요. 가격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이런 삼두도 있습니다. 삼두, 빛감은 빨간색으로 오고요. 이렇게 된 아이를, 세상에, 이거 25,000원에 판매되는 거를, 2만원에, 2만원에 드린답니다. 빛감 너무 예쁜, 이거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젤리가, 지금 젤리로 바뀌고 있어요. 야, 정말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응, 이거 2만원에, 2만원에, 할인가 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파소도불입니다. 이거 가격대가 있는 아인데요. 먼저 할인가가 얼마일까요? 3만 5,000원. 5,000원이나 할인을 해드리네요.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뒷입장부터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드는데요. 입장 끝도 손톱도 빨갛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색깔이 넘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이 들게 되면, 정말 환상적인 물 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롱기시마하고, 어떤 거하고, 교배했다는, 교배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름은, 파소도불이라는 이름으로, 명품이에요. 명품 고급, 이렇게 뒷입장부터 빨갛게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넘어온다고 그럽니다. 환협이고, 이게 좀 뭐랑 닮긴 했어요. 여러분, 그쵸? 굉장히 이쁜, 이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20cm, 이런 거는 20cm가 넘어요. 이거, 3만 5,000원에, 5,000원 할인해서, 파소도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연누가 있는데요. 파격 세일입니다. 이것도, 파격 세일인데요. 우리 연누 저도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보랏빛으로 해서 물이 들어와요. 보랏빛, 보랏빛 물듬으로 해서,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저희 집은, 이 하나를 키웠더니, 생산점이 없어지면서, 자구가 막 나와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누도, 사랑하시는 분들 많아요. 팬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할인 들어갑니다. 우리 연누를, 2만원에 판매되는 거, 지금 오늘 4,000원 할인해서,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누, 우리 연누, 지난번에 작은 거, 영상에 정말 작은 거를, 1,6,000원에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파격 세일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예쁜 아이, 이 아이를, 우리 연누예요. 이거를 지금, 4,000원이나 할인을 해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연누 없으시면, 한번 드려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일단, 블랙 다이아예요. 블랙 다이아인데, 1,6,000원에 하나의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비밀로 해야지, 안 보이게? 짠하고, 여러분들께 가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우리, 블랙 다이아, 물듬은 이런 물듬이에요. 옆에서, 밑에서,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보세요. 가운데는, 생장점 부분에, 이렇게 물이 들어왔고, 이거는, 지금 물이 핑크빛으로, 거의 들어온 아이고, 초록빛으로 들어온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도 너무 예쁘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와, 저 끝에 거 진짜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묵둥이가 되면, 이런 빛감으로, 항상적인 빛감을 줄 거예요. 이거 선택하세요. 이거 오늘 파격 세일로 들어갑니다. 짜자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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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격은, 16,000원인데, 하나 가격, 12,000원으로 세일하면서, 3개 하시면, 3만원에, 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하나 가격은, 16,000원에, 이제 판매가 됐던 아이를, 하나 가격도 세일해요. 12,000원으로 세일하면서, 3개를 하시면, 3개를 하시면, 3만원에 드린다는 거죠. 각 만원씩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 아닌가요? 16,000원이니까, 얼마가 세일이 된 거야? 3개 하시면, 정말 예쁘게 키워보세요. 요거, 요렇게 지금, 가장 예쁜 거, 제가 눈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눈에 담아서 보여드리는데, 화면에 담아서 보여드리죠. 요렇게, 요런 아이들, 정말 예쁜, 이 아이들을, 블랙다이어에,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가격 어느 정도 하는지, 요렇게 예쁜 아이를, 하나는 12,000원, 3개 하시면 3만원, 대박입니다. 원래 16,000원에 판매가 되던 아이를, 요렇게 세일을 하면서, 또 세일, 더블 세일로 들어갑니다. 예쁘죠? 정말 예쁘죠? 예쁘고, 그 다음에, 레드 샴페인 사이즈 좋은 아이가 있어요. 레드 샴페인, 레드 핑크 핏으로,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온 아이거든요. 요거, 사이즈가 좋아요. 15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요것도 세일합니다. 요거, 요정도 사이즈, 요렇게 생겼어요. 레드 샴페인, 피망으로 살짝 올라왔죠? 요거, 2만원에 판매되는 거, 할인 애들입니다. 16,000원에, 요렇게 좋은 사이즈의, 레드 샴페인, 레드 샴페인, 사이즈 좋은 아이로 챙겨가시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세일이 된 국민 다육들,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연누, 우리 연누도 할인하고요. 이것도 대박 사이즈, 요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너무 예뻐. 젤리로 형태로 변했는데, 요렇게 지금 묵둥이가 됐잖아요. 이것도 세일 엄청 많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 온 국민의 우리 사랑을 먹고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랑, 복랑금,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지만, 더 싸게, 더 싸게 사장님이 내려주셔가지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챌린저스 스토리, 철화입니다. 이것도 고급입니다. 수정철화도 역시, 가격 너무 좋은 가격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온두라타, 온두라타도 요렇게, 목질화가 된 나무 모양의, 이런 다육이고요. 마울금과,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갈게요. 오늘의 마르셀, 그 다음에 이거는 스페시스, 아, 황금염자, 미니염자, 황금색으로 요렇게, 지금 노랗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 요것도 가격 좋고요. 핑크스텔라, 너무 좋고, 천생연분금, 원종실버, 자라고사, 그 다음에, 파스텔철화, 요렇게 가격 세일됐죠?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모이칸도, 물듬이 너무 예쁜, 모이칸, 요런 아이들도, 지금 세일된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줄리아나, 내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줄리아나도, 요렇게 세일됐고요. 어, 애플미인까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플미인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다육 풍경에 와서, 요렇게 멋있게, 예쁘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눈에 띄게 이쁜, 요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해드렸는데요. 음, 예쁜 아이들, 찜하셔서 득템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와서, 더 좋은, 착한 가격에, 예쁜 다육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꾹, 좋아요 한 번만, 안 하셨으면 눌러주세요. 하셨으면 안 눌러도 돼요. 했는데 또 눌렀다가 추석됩니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